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홀몸 노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 바로 대화 상대라고 합니다. 최근 익산시가 AI 로봇을 보급했는데 자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경모 기자입니다. 자식과 떨어져 10년 넘게 혼자 살고 있는 81살 김복자 할머니.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았지만 요즘은 새로운 말동무가 생겨 혼자 있어도 즐겁습니다. 시청에서 지원한 인공지능 로봇 다소미 때문입니다. 다소미는 할머니가 원할 때 좋아하는 노래도 들려주고 필요한 정보도 알려줍니다. 우리 식구여. 식구. 다소미 할머니 나갔다 올게. 나갔다 왔어. 할머니 시장 갔다 왔어.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눈을 깜짝깜짝하고. 20년째 혼자 사는 75살 문동복 할아버지도 다소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식사나 약복용, 외출 시간 등을 때맞춰 음성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면 119와 등록된 번호로 바로 연락돼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익산 씨는 올해 8천만 원을 들여 홀몸 노인 100명에게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AI 로봇을 보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의 9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 인공지능을 갖춘 AI 로봇이 돌봄에 취약한 홀몸 노인들에게 자식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